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대전 원도심의 한 아파트입니다. 860여 가구 규모 단지 안엔 종일 이삿짐 차량이 드나듭니다. 주변 중개사무소에는 이 아파트에 전 월세 물건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신규 물량이 늘면서 84제곱미터 기준 전세금은 3억 원 중후반 정도, 2년 전 입주한 바로 옆 단지보다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났습니다. 이 아파트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인근에 420여 가구, 6월엔 990여 가구 등 연말까지 대전의 분양과 임대 물량 1만 6천여 가구가 쏟아집니다. 지난해에 5배가 넘는 물량입니다. 때문에 지난해 7월부터 9개월째 상승 중인 대전지역 전세금은 차차 안정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전세가 안정화에 매매가격 하락 추세도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분양 시장은 축소가 예상됩니다. 고금리의 고분양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올해 2만 천 가구로 예상된 대전지역 아파트 분양은 진행되기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수요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건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올해의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전세가격은 하락세로 전환할 확률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실수요자의 경우 올 하반기 이후에 매수에 나서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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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